문신 돼지가 미인을 사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문신은 조폭을 뜻하고 돼지는 외모가 별로인 남자를 뜻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외모도 별로에다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조폭이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현대인이 원시인의 뇌를 장착하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진화심리학의 핵심 아이디어를 품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냥채집사회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화했습니다. 농경혁명 이후에 나타난 문명사회의 역사는 1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1만 년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수백 세대밖에 안 되며 진화에서는 절대적 시간보다 세대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일어난 인류의 진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의 대세입니다. 현대인의 선천적 심리기제들이 원시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자는 사냥채집사회에서 잘 나가던 남자를 매력적이라고 느끼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아주 잘 풀면 서울대나 의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선수도 엄청나게 출세할 수 있지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학교 공부로 전체 학생의 상위 1%에 들면 서울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야구나 축구로 전체 학생의 상위 1%에 든다고 해도 프로 1군 선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신체 능력이 현대사회보다 출세에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사냥과 싸움을 잘하는 남자들이 출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키 큰 남자, 근육질 남자, 신체 능력이 뛰어난 남자, 싸움 잘하는 남자를 매우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시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진화한 심리기제들을 21세기 여자들도 거의 그대로 장착하고 살 것 같습니다. 범생이는 키가 작은 반면 양아치는 크다고 합시다. 범생이는 싸움도 못하고 깡도 없는 반면 양아치는 싸움도 잘하고 깡도 있다고 합시다. 범생이는 돈을 잘 버는 반면 양아치는 못 번다고 합시다. 범생이는 일편단심이고 양아치는 바람둥이라고 합시다. 현대사회에서는 돈 잘 벌고 아내와 자식에 충실한 범생이가 상당히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그런 남편을 놔두고 양아치와 바람을 피운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상당히 잘 기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양아치의 능력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의식적으로 남편감을 고를 때는 양아치보다는 범생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시 사회에서는 양아치가 더 출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 진화한 여자의 짝짓기 심리가 작동하면 범생이가 아니라 양아치 앞에 있을 때 가슴이 뛰고 양아치와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절하는 심리기제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중대한 측면에서 양아치가 우월감을 느끼고 범생이가 열등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생이 퐁퐁남이 설거지녀에게 갑질을 당하면서도 참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갑이라고 느낄 때 갑질을 하고 자신이 의리라고 느낄 때 남이 자신에게 하는 갑질을 용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가설들이 모두 옳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격투기를 배우는 것이 연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격투기를 오랜 기간 제대로 수련하면 근육질 몸매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움 능력뿐 아니라 온갖 신체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강력해진 신체가 원시사회에서 진화한 우월감 기제와 만나면 남자의 자신감이 될 겁니다. 이것은 픽업 아티스트의 지도를 받으면서 쥐어짜낸 자신감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자신감입니다. 가짜는 뽀록나기 쉽습니다. 남자의 탄탄한 몸, 신체 능력, 특히 싸움 능력, 진짜 자신감 등이 여자의 진화한 눈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